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녕 짠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비빔밥 근데 여기 가리비 키조개 골뱅이가 있습니다 너가 꼭 같이 비벼 먹을 거에요 좀 더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랑 캡사이신 좀 준비했어요 우선 가리비랑 키조개랑 골뱅이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좀 넣구요 캡사이신 조금만 넣을게요 여기다가 시댁표 참기름 시골 참기름 이죠 넣어서 맛있게 비벼 먹겠습니다 빕삭 맛있겠다 안에는 김치랑 깍두기, 쑥갓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비어졌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카리비 골뱅이 키조개 음~? 다 있네요 더워요 그리고 육류맛이 다른데요 이게 진짜 맛있을때 비틀어진 것 같애? 비틀어진 것 같애 비틀어진 것 같애 맛있다 진짜로 라이브 초밥 졸업 고춧가루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만두. 음~~ 음~~ 짝!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이 영상은 14일날 찍은 영상이에요 지금 14일이고 미리 찍어놓는 겁니다 업데이트는 16일날 할지 17일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연유 아니면 연유 마무리 잘 하시구요 또 올게요 그럼 안녕! 오즈 사랑해요